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경북도청 신도시의 상주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경상북도는 6월 말 현재 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만 5천 명을 넘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인구까지 집계하면 2만 7백여 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. 연내에 영화관과 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새로 문을 열고 농협경북본부 등 3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어서 인구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경상북도는 6월 말 현재 신도시 주민등록 인구가 2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.